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두 70, 71, 72입니다. 이 화두가 중요합니다. 이 화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한 단어, 좋은 사람은 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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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Maggie's Narja 이제 맞게 해주시기必 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곧kaya mon cracking 만으로 주는데, смог을 보니 어떻게URE 건가요? 전 그 화두에 보죠. 다음은 화두 세븐티 3 젠 먼크스 위산 오봉 앤 운함 월 투게들어 탠딩 온 젠 메스터 백장 백장 에스크트 위산 위드 유어 트로트 마우스 앤 립스 셧 how will you speak? 위산 자체 please teacher you speak instead 백장 자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를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두 71. 백장은 오봉과 입술과 입술을 닫았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오봉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너희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장은 말했습니다. 다음은 화두 72. 백장은 오봉과 입술을 닫았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오봉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너희도 어떻게 말할까요? 백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질문과 답변은 무엇일까요? 이 답변은 어떻게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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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흐름과 입술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GENMESTER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화두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화두의 말은 Mars와 Venus의 언어다임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GENMESTER와 GENPRACTICIONERS가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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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